샌넬 한국의 K-Dramas 한국의 탐구 반장 사실 우리 중 아무도 편견해서 벗어날 수 없다 다음 맨수 일어나봐 방금 남녀가 뭐라고 해석했지? 어... 해석을 했습니다 이어폰 그 기회 낫지? 알아 수업 끝나고 현지 병문학 갈래? 왜? 그래도 너 반장이잖아 우리 엄마가 학교에 발전 기금 내고 나 반장 만든 거 알잖아 그래서 내가 반장이라고 생각하는 애들 한 명도 없어 근데 내가 왜 반장 노릇 돼야 돼? 왜? 신기해서 이렇게 길게 말하는 거 처음 들어봐 그쪽으로! 그쪽으로! 자기가 쉽게 말하는 건 나 반장 그게 정말 나 반장 너 możli게 말하는 건 아 내 나 반장 뭐 bin il 아 나 너 너 이 수혁이는? 뒤에 있었는데 근데 어디 간 거야? 나의 마음을 가야해 I tried so hard and got so hard 야, 내가 갈게 But in the end, it doesn't even matter I had to fall to lose it all But in the end, it doesn't even matter I tried so hard and got so far 혹시 보고 온 거야? 뭐를? 과학실에 나 미술실에 있다가 왔는데 과학실에 뭐 있는데 아, 그 근데 나 좀비 되긴 싫어 아무도 못 알아보잖아 그럼 너도 못 알아보고 혹시 나 물리게 되면 부탁 하나 할게 물리지 마 혹시라도 아니야 잘못된다는 생각도 하지 말고 야, 환장 너 물렸지? 너 그거 물린 거지? 이거 그거 아니야 비켜! 빨리 뒤로 나와 아니라고, 이 새끼야 아니야, 됐어, 갈게 수혁아, 고마워 야, 반장 너는 내 이름 한 번도 안 부르더라 Can't imagine a world with you go 봤지? 반장 변해도 너한테 못 가게 창밖으로 밀어버릴 거니까 일할 필요 없어 너도 아무 말 하지 마 됐어, 새끼야 어지러워 지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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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마 나 조금이라도 이상해지면 그때 내가 알아서 죽을게 세욱아, 나 이상해 세욱아 나 이상해, 배고파 소면돈다 됐지? 남나 변해도 너 데라도 못 가 물려도 내가 물려 물어뜯었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네 목소리가 들렸어 넌 왜? 그 목소리가 날 깨웠다 내 이름 부른 거 오늘이 처음이야 이름 부르면 들킬까 봐 뭐? 너 좋아하는 거 난 공부도 별로고 1학년 땐 일진 애들이랑 어울렸잖아 근데 넌 모범생이고 공부도 잘하고 이쁘고 수혁아 나도 좋아해 다행이다 죽기 전에 들켰어 하루 종일 애가 바뀌고 말한 말이 안 나고 별이 싫어서 그랬던 거 아니야? 니들 싫어한 적 없어 그냥 친구가 없었으니까 난 특별하게 할 말 없는데 잘 모르겠지만 친구가 생긴 기분이야 너랑 나랑 같은 변이야 어? 그럼 한 세 가지 Hold on I still want you 괜찮아 Come back I still need you θ 땅 ome 먹어 괜찮아 먹어 배고파 배고파 괜찮아 괜찮아 다음에 또 그러면 너 말고 나무러 기껏 물려봐야 너처럼 되겠지 나의 삶은 먹어 다 먹어 버려 죽여버려 죽여버려 다가보자 남는 거 없어 자가보자 남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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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게 뭐지? 남녀야! 어제 산에 올라갔다가 무작포났어 누가 학교옥서는 불쾌한 것 같았어 진짜로 본 거야? 남녀가 그랬거든 우리 다시 만나면 꼭 다시 보답으로 피우자 조기 조기 진짜 학교 같은데? 누굴까? 혹시 우리처럼 학교로 돌아가고래더라니까 남녀야 남녀가 우리 보고 싶어서 그런 걸 거야 왔냐? 반장 남녀야 나 아직도 반장이야? 나 아직도 반장이야 보고 싶었어 이들 전부 다 좋게 지났어 사람도 아니고 괴물도 아니고 어디 있어도 우린 친구야 제 인사와 함께 나 아직도 반장이야? 나 아직도 반장이야?